다음 뉴스입니다. 바이오의 시장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대표적인 성장업종인 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관련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하와 위고비 효과가 바이오 투자 심리 회복에 기여하면서 산업 전방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일부 비만치료제 개발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2일 이후 KRX 헬스케어 지수는 25.7% 상승했습니다. 이는 하반기 들어 바이오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개선된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바이오의 가치 상승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기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금리에 민감하여 고금리 기조에서 주가가 침체했으나 최근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고비의 출시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약품, 펩트론, 올릭스 등 비만치료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펩트론은 미국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했고, 올릭스는 비만치료제 OLX702A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역시 비만치료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비만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한 과열 우려도 있습니다. 각 파이프라인의 경쟁력과 임상 단계 등을 고려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 파이프라인의 경쟁력과 임상 단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력과 임상 단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